유격대상사와 귀신,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에 대하여 간증자 박흥신 목사, 대한민국에서 삼천교육대가 처음으로 입소한 결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유격훈련장, 무려 나는 세 번이나 이곳에서 유격을 받았다 이 있는 부대 그 지역 군부대교회에서 나는 이등병으로 설교와 더불어 군인교회를 섬겼다. 그곳은 포병단 연대급이었지만 군목 목사님이 안 계셔서 대신 980병과 군종인 나는 주일설교를 비롯한 수요기도회 등 모든 예배를 섬기며 주일예배 때마다 이등병이지만 포병단장, 대령 및 장교사병들을 앞에 두고 교회가 군인들로 꽉 찬 상태에서 늘 강단에 올라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해야 했다. 정말 교회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매주 벌어지고 있었다. 또한 휴전선과 각 포병대 GOP를 비롯한 여러 중대 및 군부대 보금화에 힘썼다. 그 후 1년이 안 되어 군목 목사님이 드디어 부임하셨는데 2018년까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인격자이며, 정말 좋으신 이철신 목사님과 타교단 양인무 목사님 두 분이 번갈아 이곳에 부임하셨는데 몇 개월씩 텀이 바뀌며 정말로 같이 지내보니 존경하기에 두 분 다 정말 충분하신 분들이었다. 지금도 두 분 목사님께 존경스런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군부대 교회에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강단을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기도하는 매우 신실한 30대 여집사님이 계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교회 강단을 닦으며 기도하니 그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너무 놀라운 간증을 해주었다. 여집사님 집은 바로 군부대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이곳 낯선 군지역에 결혼 후 작은 민간인 집을 겨우 구해서 방 하나에 부엌 하나인 집을 신혼집으로 구해 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 되어 밥을 하려고 부엌에 나간 순간 이 여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군부대 지역은 어둠이 일찍 오는데 그날 밥하려고 부엌에 나가는 순간 어두컴컴한 부엌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입에 식칼을 물고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 떨어져 기절하고 나중에 부대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무서움과 큰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니 남편은 말같이고 아는 말하지 말라고 크게 핀잔을 주었다고 했다. 남편은 바로 우리 부대 그 무섭고 무섭다는 유격대 상사였다. 이 유격대 상사는 얼마나 독한지 자기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서로 격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반대한 장모님에게 집을 찾아가 권총으로 장모님 머리에 대고 만약 딸을 안 주면 다 쏴서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지금의 아내와 강제 결혼을 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 정도니 우리 유격장에서 이 상사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유격장 대장이겠는가? 이 남편 상사가 귀신같은 허무맹랑한 소리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아내를 나무랬고 그 다음날 아내가 없던 저녁에 상사는 집에 돌아와 물을 먹고 싶어서 구엉문을 여는 순간 입에 식칼을 물고 서 있는 소복한 여인을 보고는 그 용감한 상사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이 일이 벌어진 후 둘 다 너무 무서워서 집을 전혀 못 들어가고 그 지역은 민가도 거의 없어서 갈 때도 없는데 이 일이 벌어진 후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군부대 그 이전에 부임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여 군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받으며 그 귀신 나오는 집에서 예수의 보혈찬송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과 축복을 빌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그 귀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성경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은 후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강단을 닫고 깨끗하게 하며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혹시 근심과 우한과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면 목사님을 초청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샬롬 나는 그 당시 마을의 상여를 놔두는 창고나 동네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다. 그래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스무살 이등병 때의 일이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